히힛몰 전경기 저흥경기 저흥겨흥기히 네비좀 활발하네 일로가면 상인 두번 봐야되는데 길 왜이렇게 쓰레기같지 빠른 방열판 메타 빠른 방열판 메타 아잇 아 냉정함 저놈의 냉정함 Ftl 아잇 긁어내기 스택 냉정함 웬만하면 잡을 것 같은데 채촉이 채촉이 나쁘지 않아 헬로월드가 제일 난가? 구독하기 창이 계속된다구요? 그치 또 뭐 뭐 했나? 스택 왜 이렇게 잘 나와 플리트 엄청 싸게 잡았다 또 칼바에 또 내한다고 쌉 쌉 쌉 쌉 쌉 앙호하고 자음 자기도 바쁜데 언제 삽질하고 있냐 이미 삽먹으면서 유물 하나 손해봐서 답도 없다 뭘로 표카드 전경기 뭘로 아잇 드로웨라 너무 시게 맞는다 채워줘 안 돼 영원히 재워주려고 나왔네 카드 왜 이렇게 거지가 지나오고 살려줘 아씨 살려줘 아씨 살려줘 스택트 꼴바듬 땜 땜 하야 폭포 호환 잉하 삽질 1가 삽질 콜 도갈 오 놀라운 사실 삽이 없었으며 이미 도갈 먹었다 얘같은 유물 진짜 꼴받네 편향은 좀 있다가 써야 될 것 같은데 편향은 좀 이따가 써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하다 위험해 몹시 위험하다 이번 턴만 막으면 잡지 않나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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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디넘강 탐색 하아 구입기 노상목 살려주세요 제발 물카 전경기 도발인데 왜케 카드가 안나오지 갑세기 세 장이 나왔을지도? 세 장 왜 세 장 안 지우냐 아니 진짜 세 장 밸류 너무 낮아 진짜 한정 한정된 상황에서만 좋다 보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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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짐석이냐 신성이냐 신성 먹고 삽체를 하자 도갈이라서 신성 조금 마음에 안드는 면도 있지만 보좀 보좀 압세를 냈드만 소리 씹힌다 배저바자 보팅과정 오한 둘 중에 하나는 넣고 싶은데 뭘 넣지 평형 액소 상점색 볼바에 엘리트 가는게 낫겠지 아 이럴 오케이 폭풍이 좀 늦게 나온 건 아쉽지만 아 스틱 아 뭐 퍼버 없어 여깄다 으아아아 스택 안쓰는게 맞았네 어 저팩 작은 상자 방열판 속여서 구예 몸부림 몸부림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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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왜 이렇게 안 나와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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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경용 인형 아씨 이딴 걸죠? 덱이 밥이 안 드는데 유물도 밥이 안 들고 흠 이펙트도 첨탑도 마음에 안 드는 해야 아닐까 아 내 인지 편향 헤헤 잘 잡네 기계학습 홀로그램 재활용 아 냉정함도 되게 아잇 아 뭐 쓰레기 동 파는 거야 이거 뭐 어떤 거만 나오는데 내 탐색 편향 가져가겠네 편향 이제 조금 시간 좀 버티다가 쓰면 이득강 나오겠다 총 이거 좀 아쉽네 방열판에다가 쓰고 싶었는데 이러고 이제 편향 두 번 쓰고 몸부림 지우고 보스도 지우고 보스도 지우고 보스도 지우고 보스도 지우고 쓱 내 거 봐줘 보스도 지우고 고마리 보자 합이 있으니까 뭐야 이거 도와줘 그래서 콰 두개 나왔으면 아니 왜 아니 왜 빡틸하는데 아니 내 체력 1층인데 도라이들 아 빡티를 멈춰 아 빡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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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맞을만하긴 했어, 덱이. 디펙트 기강 잡는 점탑. 카드 보상은 잘 나왔네. 이규준? 저주 너무 많은데. 거의 뭐 저주 못하는 사람인데. 두부 인형 하나만. 힘이 몇이야 그러면? 6? 아, 뭐야 이거. 이게 유물이냐. 안사. 아, 프리스면 안되는데. 몰라. 참을 수 없다. 프리스면. 참치. 퍼뜨리 멀었어. 당했다. repeat. 스피ما 2 스피ervids吧, 좀 Kita 시리였hu 스피라 한 대는 맞겠지? 괜찮아 가방 있어 이 정도는 채울 수 있다 흠 흠 흐릿함 당섬 덜 힘줘 동심 이 정도의 경기 한번도 안듬 어허 뭐냐 저거 화파기 아니 1층에서 전경기 물카 다 쳐먹고 화파기는 오지도 않고 8강믿 8강믿 오잇 생강 맛있겠네 머미손 어 잠깐만 아이씨 작은 상자있다 오케이 계시개 미쳤나 예비 기도 학습 배결 이도류 싸요 폭풍 폭풍 폭풍이 뭐야 시계 왼쪽으로 가야된다 오른쪽으로 가면 엠 서버야된 거거 한바퀴 돌아서 이생숙 났으면 죽었 에너지 유성타격 미라손도 있겠다 금속화 심호흡 이거 앵기고채보다 안좋은데 빨간 애는 저런 걸 쓰는구나 이펙트는 저런 거 안쓰는데 심호흡 쓸까 심호흡 괜찮을지도 쥬이 쥬이 컷 이펙트의 헌식에 아니 근데 합학이 최적화 되게 합학이 안나오는거 봐 거짓같다 어후 이게 백이야 짠톤이야 압축 좀 할렴 파일런트는 내 맘 몰라 이 로봇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 고누데카 폭발 밸류 폭발 밸류 폭발 밸류 폭발 아니 코스트 뻥튀기 하는 애들 아 어디갔어 합학이 합학이 진짜 한 번을 못 먹어서 더쌤 못하는 디펙트 아웍스 아워 아웍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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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좀 얌전하게 잡아야겠네 아웍스 많이 쓰지 말고 충분히 그렇게 잡을 수 있다 네 네 스리트함 까비 까까 까까 아웍스 방열판 쓸까 써도 못 잡을 것 같지는 않은데 폭풍은 좀 그런데 이렇게 소비축전기 쓰면서 이렇게 소비축전기 쓰면서 내기라고 아웍스 예 냉기 좀 올려주면 아웍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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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풍맨 큰거 온다 아 폭풍쓸까 폭풍참아 빨리 죽이고 폭풍쓰고싶네 야 빨리 죽어봐봐 폭풍쓰게 이도류 떴다 딱 대라 야 죽어봐봐 빨리 죽어봐봐 죽어봐따 그래 한번 더 이도류 아 근데 이거 이제 파워 없는거 아니야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님 아 파워 너무 없는데 요렇게 넘겨야겠다 에이 이러다 깝치다 죽는거 아냐 폭풍은 7스택인데 오케이 오케이 노야신 1,9,5,5 아 파워 아 파워 왜 없음 아씨 아니 저거 진짜 장식용이잖아 잼구함 이댁 이댁 비밀기술 일성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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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잠깐만 한번만 봐줘 탐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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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 써지 방열판 편향 international 도 aggregate 오토욱 이도류 컴드 타이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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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 타이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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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릿함 까비 보셔 쓰는 게 낫을까 나의 버퍼를 할까 명상이나 할까 김신의 안정을 위해 대혼란 개봉 자기력 자기력이 낫겠지 이거 보자 음 오예 오예 진짜 잘 떴네 왜 이렇게 잘 떴지 버그인가 치약 편향도 할 수 있다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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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물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정작 필요한 건 없지 메아리까지 주네 오예 배치웠나? 실명 잘 떴다 진짜 잘 떴다 마지막에 운이 좋았네 근데 이거 시작부터 출발은 좋았지 파파기 하나도 안된거 좀 Corto 사도무 사냥 아 임마 아잇 에너지가 좋을 거 없네 에헤이 노잼 지옥이 없어 이야아 방열판 웃었다 이제 방열 잘하네 아 죽지마라 봐봐 낫다 즐기는 자 모두 흐려간데 죽네 이 영광 유물이 무려 26개 유물 26개 중에 도움드는 애가 몇 개 없는데 삐임 미라손 당신의 맥박이 빨라질 때 특히 자주 꿈틀거립니다 1 2 0 2800점 정말 쓰레기 같다 원경기 물음표 카드 똥댁 역시 디펙트야 인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